콩콩 이쪽 이쪽 아니 아니요 뒤에 뒤에 검은색 삼각형에 서주세요 검은색 삼각형 자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보부 하트 할까요 하트 자 고양이 하트 부탁드려요 고양이 하트 MG가 아니라서 몰라 손 조금만 내려주세요 손 조금만 손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자 볼 하트 부탁드려요 볼 하트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 꽃받침 자 체리피스 부탁드려요 체리피스 저거 진짜 모르는 모양 체리 모양 체리 모양 체리 꼭지 자 루피피스 합시다 루피피스 요즘은 모델다고 많이 하고 가요 자 B1F 이번 포인트 한번 동작 좀 보이세요 네 아니 사진 찍게 멈춤 멈춤 동작으로 네 B1F 오랜만에 볼라인으로 컴퓨터인데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잘생으세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